목적지가 왼쪽입니다. 아니 이게 주차장인 것 같은데? 지금 이런 데가? 야 여기도 뷰가 아주 좋다. 야 이거는! 우와! 야! 우와! 아! 야 형! 우리의 가이드는 유리!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로대사 국민구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자 가보시죠. 이 길이 이렇게 돼 있네. 아! 둘레길처럼 돼 있네. 형님 우리 넷이 나란히 한번 팍 걸어볼까요? 좁아 좁아. 좁아. 굳이. 굳이. 이야! 우와. 살산이 나왔어. 우와 진짜. 장구. 와 여기 봐. 장관이야 완전. 우와. 너무 멋있다. 와 이건. 우와. 하하하하하하. 그저 어찌여. 이야 그냥 뭐. 끝내준다. 이 나랑 같이 봐. blessed. 와. 와. 끝내준다. 와, 끝내준다. 윽. 우와. 기가 막히네. 진짜 여기를 또 언제 와보겠어 진짜 장관이다 진짜 눈으로 보네 이거 완전 스팟이구나 여기 딱 그림 좋아 좋아 아니 저긴 진짜 마치 현실이 없는 느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쪽으로 그래서 이 영상에는 동그랜지 이 영상이 또 다른게 너무 많아 정말 틀림없어 저희도 좀 더 깜짝이야 진짜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야 이 영상이 진짜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 이럴 때의 영상이 있어 그리고 이 영상이 또한 영상이 있어 이럴 때의 영상이 있어 이럴 때의 영상이 있어 인정이야 이런 자연을 보유하고 있다니 부럽다 우리나라도 사실 너무 좋은 산이나 이런 데가 많긴 한데 이 벤치가 딱 이렇게 있네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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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모가 명상이부 후... 파노라마 파노라마에 내가 찍혔어 파노라마는 그래 원래 내가 왜 이렇게 나와요? 이게... 이게...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굉장히 옹졸하게 나왔네 이모가 파노라마일찌기했는데 아... 옹졸하게 나왔어 어디 갇힌 것 같아 근데 멋있지 여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? 한국어?